2017년도 4월 11일입니다. 4월 11일. 오늘 상한가 종목 전체 1900개 넘는 종목 중에 오늘 상한가가 총 4개에요. 4개 중에 저희 카페의 추천주들이 전부 다 상한가를 쳤는데요. 그 중에 대원전선입니다. 대원전선. 대원전선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완전 바닥이죠. 700원대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500% 정도 급등을 했다가 지금 급락을 한 종목이에요. 자 여기입니다. 약 700원대죠. 700원대. 완전 바닥 아닙니까. 이 구간에 매수 의견 드려서 이게 단기간에 한 500% 가까이 지금 3500원 가까이 쳤으니까 약 한 500% 정도 급등을 한거죠. 급등을 했다가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고 지금 이제 급락을 끝내고 다시 오늘 재반등이 왔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500% 올라왔다가 지금 400% 가까이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다시 오늘 재반등이 오면서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몇 푼 얻어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인생 패가망신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분석을 해드렸는지 안드렸는지 한번 여기 보시면 대원전선 바닥 분석이 60% 40% 35% 이렇게 보시면 142% 이렇게 이제 대박이 났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대원전선 분석 시향 정보를 한번 이렇게 보면 여기 대원전선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나오죠. 자 참고적으로 저희 카페에는 상장되어 있는 전체 총 900개 대한 시향 분석을 전부 다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게 아니라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저를 찾아오시려면 네이버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바로 상단에 나옵니다. 자 상단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매년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100개에서 120개다. 자 내 자금이 1억이 있다 그러면 한 종목당 100만원씩 100종목을 사놓으시면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 많은 종목을 사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냐 그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듣는데요. 여러분들 주식이라고 하는게 쉽게 생각을 합시다.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어느 종목이든지 그 종목을 특별 관리하는 작전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대원전선처럼 만약에 700원이라면 자 이렇게 700원이라면 이 사람들은 평균 매수가가 700원이 아니에요. 자 2천원 3천원서부터 매집을 한겁니다. 매집을 한건데 저희 카페에서 저같은 빠꼬미들이 앉아가지고 이 종목을 덥서 덥서 주사 먹으면 이 종목이 금방 날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날라갈 것 같으니까 어떤 미친놈이 앉아가지고 주포가 자기가 2천원, 천원대에서 매수한거를 700원에 뺏겼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2천만원어치든 3천만원어치든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아 미쳤다고 이거를 주가를 끌고 올라갑니까? 절대 안 끌고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욕심같아서는 욕심같아서는 뭐 한 1억 투자해가지고 500% 먹으면 이건 뭐 한 7,8억 되는건데 어떤 놈이 그렇게 투자를 안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식은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됩니다. 아까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의 평균가가 2천원, 3천원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 들어가면 이거 100% 이거 하락 조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물량을 다 뺏고 난 다음에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간이 2012년도인데 자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을 매수를 했다라고 칩시다.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벌써 1년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여러분들이 1억을 빼팅을 해서 이 종목에서 한 번 상한가만 한 번만 먹어도 1억이면 3천만원인데 이런 쓸데없는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1억을 갖다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1년동안 이게 하락을 시키는 겁니다. 견딜 수 없어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주식을 할 때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식투자는 어떻게 하냐 올바른 지식이 있고 그런 실력이 있는 선생을 올바른 사람을 만나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을 1억이 있다 그러면은 100종목을 사놓으세요. 100만원어치씩 그러면 100만원, 200만원어치는 서로 주포들이 물량을 뺏겨도 그 정도는 감수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수익률 게임을 어떻게 하냐 100만원어치든 200만원어치든 수십 종목을 사놓고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을 기다리다가 보면 어느 종목은 100% 올라고 어느 종목은 20%밖에 올라고 어느 종목은 10% 올라고 어느 종목은 200%가 올라갑니다. 내 투자 원금 대비 철저하게 수익률 게임을 하시는 겁니다. 내 투자 원금 대비 자, 아까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뭐냐면 탐욕이에요. 한 방에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내 있는 재산을 갖다가 전 재산을 딱 풀어놓고 앉아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상승 안 하고 하라고 하면은요 절대 못 견뎌요. 그러면은 손실이 나니까 1년씩 막 손실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손절치죠. 그거를 반복을 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저희 카페에서 제가 교육을 누우차 시켜드리지만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3년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해서 내 투자 원금 대비 철저하게 수익률 게임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500% 올라다가 지금 급락하고 있다가 기술적으로 반동 구간이 조금 왔는데 이 구간에 몇 푼 얻어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이거 급락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주식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자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바닥주를 저희 카페에 치천에 깔려있으니까 싹쓸이 하십시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에 붉은태양 수익률입니다. 2016년도 6월 1일내에서부터 주식 투자를 제가 했어요. 실전 투자가 들어간겁니다. 그렇게 해서 4개월 동안 홀딩해서 수익률을 10월 18일날 올렸는데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한번 보시면 저는 바닥주를 200종목을 사놨어요. 자 수백종목을 사놨는데 두 달 사이에 1000% 터지는 종목도 나온겁니다. 이게 1025% 아닙니까? 948% 자 이거는 현금으로 매수한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 융자로 신용으로 땡긴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보다는 평균당가가 높죠. 그래서 이 지금 수익률이 작은데 자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거에요. 자 저를 만나가지고 인생전환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큰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식은 두가지의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직장인들은 그냥 편안하게 싸고 좋은 종목 저평가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서 세월을 기다리시면 틀림없이 바닥주는 돈을 벌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전문가들하고 머리통 깨지게 싸워가지고 돈을 벌기를 바라십니까. 자 이거는 자 아래 수익률은 100만원 갖고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전문가잖아요. 100만원 갖고 전업투자를 해서 10억을 버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자. 자 그렇게 해서 하루에 17만원 14만원 11만원 38만원 해서 6월 2일날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달동안에 167만원으로 버는거구요. 자 7월달에 167만원 벌었으니까 자본금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7월달에는 372만원 8월달 450만원 9월달 310만원 10월달 11월달 142만원 11월달 163만원 추가적 자 12월달 12월달에 152만원 자 12월달 서부터 종합주가가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거죠. 자 줄여서 220만원 77만원 자 1월달에 850만원 79만원 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아 전업투자는 전문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이 수익률이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투자는 두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했죠. 자 전문지식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실력이 없다. 자 그런 분들은 그냥 올바른 스승을 만나서 싸고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그냥 세월에 투자를 하시면 틀림없이 수익이 납니다. 자 이 종목은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바닥주를 선점해서 4개월 동안 홀딩을 하고 있는 수익률이에요. 자 한번 이렇게 종목을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자 어느 종목은 59% 어느 종목은 8% 어느 종목은 마이너스 10% 기다리다가 보면 어느 종목은 174% 이렇게 급등주가 나옵니다. 아까 제대로 말씀드렸죠. 직장인들은 주식은 저도 한꺼번에 1억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100% 짜리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안 올라가요. 주포가 미쳤습니까. 내가 이 종목의 174% 를 먹었다면 1억 투자해가지고 1억 7400 을 4개월 만에 먹은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 주포가 미쳤다고 나 좋으라고 1억 7400 만원 벌어주겠습니까. 안 벌어져요.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자기네들 빼앗긴 물량 지네들이 작전하면서 돈 들여가면서 올려놓고 앉아가지고 내가 매수한 거 돈 벌게끔 해줄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되는 종목을 무조건 싹쓸이를 합니다. 하다가 보면 100만원 어치 200만원 어치 300만원 어치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사놓다가 보면 수백억 수십억 들여가지고 작전하는 놈들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몇백만원 다니면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떼되면 세월이 지나면 다 올라가요. 자 이렇게 철저하게 약삭바르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보면 146% 마이너스 8% 24% 5% 짜리도 있고 28% 짜리도 있고 12% 짜리도 있고 12% 뭐 28% 34% 는 돈 아닙니까 이게 먼저 올라갔을 뿐이지 자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sfc 137% jc chemical 116% 자 56 59 55 56 자 이거는 실전 주식 실전 수익률 를 화학 어 화면을 캡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파인드 nc 가 282% 했었어요 저기 1000% 먹은 종목 인데 저런 꿈의 수익률 이 나온 되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u 땡땡땡땡 이라는 종목 인데 이것도 다 신용 으로 땡 윈 신용 으로 그러니까 종목은 똑같은데 평균 단가가 다 틀리죠 신용 으로 매일 매수를 해서 홀딩 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맛보시고 싶으시면 이제서부터는 올바른 사람을 만나서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투자하는 습관을 그대로 쫓아 하십시오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겁니다 한방에 먹으려고 하면 한방에 죽고 돈은 돈대로 못 먹고 손절 안치다가 보면 6개월 1년씩 자금 묶이고 그런 미련한 투자를 여러분들은 하시면 안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실 분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셔서 돈이 되는 종목 주식시장에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돈이 되는 종목 100종목 이다 그거를 제가 다 바닥 주로 골라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돈 내고 들어와서 싹 쓸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주식은 하루 이틀에 먹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을 버리셔야 되고요 그거는 전업투자 입니다 자 그 욕심을 버리시고 세월에 투자를 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실 분은요 저희 카페 검색하셔서 찾아오시기 바라구요 자 참고적으로 대원전선 아까 제도 말씀드렸다 시피 바닥에서 500% 가까이 올랐다가 급락을 멈추고 지금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오는 구간에 고점에 물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손절 안치고 수백 프로 손실 인데 손절 안치고 떡을 치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요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